자 속보가 발생했죠 셀티린의 초대형 호재가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자 그 호재가 뭐냐 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한다 이런 속보가 됐죠 자 이게 왜 호잰데 이 답정놈 입니다 답정놈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죠 금지 연장을 오늘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셀티린은 공매일이죠 공매일인데 연장이 될까 안될까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연장한다 그래 보죠 오늘 이제 연장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니까 초대형 호재죠 자 레키로나주 허가는 d-1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이 골드만 오늘 뭐 돈만 날리고 겁주려고 열심히 돈을 썼는데 아 실패인데 그러고 있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지만 아 겁주는 거 실패해 보죠 실패해 버렸고 아 오늘 이거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가 하필 오늘 되냐 이러면서 아 이거 어쩌지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떴는데 자 공매도 금지 연장 오늘 판가름이 난다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한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안봐도 비디오죠 이거 그냥 뭐 연장입니다 연장 이게 연장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뭐 렉이 걸려가지고 잘 안돌고 있는데 이제 나왔죠 자 공매도 금지 연장 오늘 판가름 금융위 장 마감 후에 발표한다 하 이 사람은 이거 좀 끝나고 나서 이 금융위 금감원이 증권시장 저축은행 이런 데로 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죠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 편에 서서 자꾸 이 공매도 어쩌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눈 땡그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눈 이렇게 땡그렇게 떴으면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자꾸 저기 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나이 먹고 이 금안도 갈 데도 없는데 금융사 가가지고 이래 하면은 좀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는 이거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3일 오후 회의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조무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이게 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연장 쪽으로 완전히 가닥이 잡혀 버렸죠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19일 날 금융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 공매도 관련 사안은 구명으로 우선 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했죠 금융위원장 완전히 이거 보면은 금융위 정말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필요한데 끝나고 나서 지금 증권사가 가지고 내 한 자리 없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공매도 편을 드는 거죠 금융권 증권사들은 전부 다 공매 빨리 좀 열어달라 그러고 있죠 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사 사장 한국은행 부청재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개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런 원성이 이제는 좀 통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냥 막 개인은 전부다 이렇게 그럼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고 개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리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상당하죠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논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되죠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금융위하고 뭐 다 한번 붙어봐 이리로 와봐 이래가지고 자 공매도 왜 해야 된대 이거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피어성 공매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 논의해버리면 깨깽깽깽깽깽깽깽 이렇게 되죠 상대도 안 됩니다 아예 아예 거먹고 꼬리 탁 내려버리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지금 공매도들이 어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 셀틀료만 잘 관리하면은 감시하면은 다 보입니다 공매도가 얼마나 이 있어서는 안 될 제도인지 다 보이는 거죠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의 공매도에 대해서 처벌 강화하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깜빵 쳐놔야죠 쳐놔야 되는 거 경제사범으로 아주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부과하던 부분 징역형 벌금형 과징금 부과하도록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산화해서 완전히 공매에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생기는 부차입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잡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먼저 구축이 돼야 되죠 그게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공매 좀 하자 제발 나중에 끝나고 삼성전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깜빵 쳐놔야 되는 겁니다 깜빵 쳐내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이런 자리에 앉혀줬더니 지금 여기 나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끝나면 삼성전거 가야 되는데 내 신한투자 취직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공매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내 찍히겠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거 그냥 법으로 막아버려야 되죠 거기는 못 가게 적어도 저축은행은 한번 크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는 못 가게 막아야 되고 증권사는 완전히 막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바람막이 해주고 그러니까 증권사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공정한 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 놨더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내가 끝나고 나면 어디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키면 어쩌지 이런 의뢰 역할처럼 일을 했는데 이게 일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대주 통합 시스템 개발해서 공매 적금 수 높이는 방안 추진 중이다 방안 추진 중 이런 거 필요 없고 없애면 됩니다 공매도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해가 먹는지 그리고 개인들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주체 중에 가장 큰 정말로 정말로 나쁜 논들이죠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다가 주가 조작을 일삼는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공매도 지금 기간이 없죠 100년 나는 계속 이자만 내면서 100년 동안 떨어질 때까지 주가 내려올 때까지 나 계속 공매 칠 거야 그래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 부분 제대로 다 바로잡기 전에는 절대로 추진하지마 알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들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주가 흐름하고 이제서야 겨우 발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공매도 탕 열어버리면 제일 먼저 삼성증권하고 신한증권 외국계 증권사보다 삼성증권, 신한증권 이베스트가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문제죠 지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는 또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수기로 작성해 놔라 알겠지? 그리고 안 들키게 잘 쳐 무차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를 봐주는 듯한 그런 지금 조치 갇지도 않은 조치를 내놓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무조건 100% 반드시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딱 치자마자 한 주라도 했다면 바로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야 전부 다 압수해 해가지고 이제 포렌식 해가지고 싹 뒤지면 다 나오죠 차명계좌부터 해서 철저하게 아주 철퇴를 가야 됩니다 철퇴 철퇴를 가야지 이 부분이 바로잡힌 그거 할 자신 없으면 공매도는 앞으로 50년 동안 연장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연장을 50년 할 바에는 폐지하는 게 낫죠 폐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연장을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국민들 파산 나가지고 작살나든 말든 간에 우리 먼저 살아야죠 그러고 있겠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아야죠 빨리 삼성 주고 내가 가야 되는데 신한투자 입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공매도 안 풀어주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 지켜서 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현실이죠 지금 왜냐면 2010년 이후에 이 금융금감원에서 이 증권사 그리고 저축은행 요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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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기 가가지고 다 막아주죠 다 이렇게 막아주고 표시 좀 덜 나게 불법 공매도 해라 알겠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산화를 하자니까 자꾸 막고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있죠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지보고 하라는 거 아니죠 지보고 하라는 거 네가 좀 만들어라 네가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아 힘들어요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 걸릴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 할 일은 지가 해야죠 그거 못하겠으면 내려와야죠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내려오면 됩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으면 내려와라 좀 내려와야죠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가가지고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지보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힘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전산 탁 탁 탁 탁 탁 완벽하게 잡을 거 탁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여러 업체 그러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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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탁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다 1안 2안 3안 딱 들고 오겠죠 브리핑 해봐 딱 들어보고 이게 제일 좋네 요걸로 합시다 언제까지 만족하십니까 한 2년만 기다려서 오케이 2년 동안의 공매도 금지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그렇게 봤죠 뻔히 다 보이죠 뻔이다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이 될 겁니다 연장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연장이 전산화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는데 지금 뭐 이 공매도들 열심히 겁을 주고 있는데 이제 뭐 겁을 먹을 이유가 없고 겁먹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골드만에서 18만 5천 주 정도 팔았는데 이제 팔만큼 팔고 더 이상 팔면은 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나오죠 계속 이제 3분의 30주 정도씩 이렇게 나오죠 3분의 30주 정도 한 11시 반까지 거의 11시 12시까지 열심히 팔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의 뭐 20주 팔고 4주 팔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이제 매수를 계속 하다가 매수매도 했겠죠 매수매도 하다가 이번에 이제 5위 거래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고파는 매수 우위고 삼성조건 계속 보면은 12만 4천에 12만 9천 계속 얘는 자전 돌리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려고 원기죠 원기 얘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골드만은 그냥 돈만 쓴 거죠 돈만 쓰고 3% 내렸으니까 많이 내렸네 그러고 있겠지만 이거 이제 오늘 대형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올라와 있죠 지금 내려갈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려갈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억지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D-1일이 되죠 D-1일 D-1일이 딱 돼 버리면 그 다음날은 금요일날은 이제 드디어 레키로나 주가 드디어 세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공매돈 금지 연장 자 이 소식이 오늘 장 마감되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러겠죠 골드만이 아 오늘 돈 괜히 썼네 아이 돈 쓰지 말걸 뭐 그러고 있겠죠 그래도 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지금 억지로 억지로 많이 끌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주는 골드만 찬스가 오면 그쪽 찬스는 잡으면 되죠 찬스를 잡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아차가 아주 강하고 이 거래소 쪽이 뭐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파라되다가 이제 좀 돌아서고 있고 외인은 계속 들어오죠 코스닥 쪽에 외인들이 실컷 끌어 내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 올려 치고 있죠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매수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완전히 이거 뭐 초바겐세일이 또 일어나고 있죠 초바겐세일 내리면 이건 무조건 바겐세일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호재가 대형호재가 터지죠 공매금지연장 터지고 그럼 내일 되면 그 호재에다가 2월 5일날 금요일날 이제 레키론 허가소식 그 대형호재가 있으니까 날라가 있죠 이제 날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세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